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더 물음표 지랄하시면 블랙델입니다 또라이들인가 물음표로 쓰고 지랄이야 끝 끝 잠시 어딨는 거야? ! 와 뭐야 아우디 매니아는 총리의 감사들입니다 ! 와 뭐야 아우님의 뇌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님의 뇌 아 김성태 형님 열흘이라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배그방 열흘이시네 형님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아프리카 온종 배그 방송 실력자 중에 제가 넘버원입니다 지금 실력으로 따지면 감사합니다 태양경 개새끼야 뭐 성태만큼 해요 비교할 걸 비교해 도라이 새끼야 다 바쁠라 자기야 누가 갑자기 두닥 이석게 해준다 그래 그럼 할 거야 그만 좀 풍종 밝혀라 아니 시바 적당히 밝혀야지 진짜 너 없으면 너 싸장 말고 살아 너 없이는 잘 살수 얼마나 할꺼야 형매가 미션 따왔어 킬당 300개 어? 니가 뭔 미션을 따와 킬당 300개라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킬 오케이 시발 것 지금 이거 맞죠 형님 이거 맞죠 킬당 300개 나이스 킬당 300개 나이스 킬당 300개 나이스 시바 20개 따야겠다 그러면 욕 참기야 하하하하하하 우리 조코 눈 돌아갔네 300개 개새끼야 아이스 하하하하하하 400값 300값 아 이거로 아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300개 시리 뭐야 이 형님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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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진짜 삐밤아 삼밤지 말자 찌밤 이걸로 다 바람했어 그러면 아가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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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개빡쳐중이야 거의 대회다 대회 야 다 치라고 씨발 스칼만 주워라 20개 빤다는 말 진짜 20개 빤다는 말인데 여기다 반전 바꿔야겠다 킬러 300개 씨발 개 레전드다 와 대박이다 야 기회야 오빠 이걸로 나 6천개 벌어가고 20개래서 오 삼겹살 꼭 먹자 인정? 아 그놈의 삼겹살 자꾸 삼겹살 안 먹을라 아니 그럼 니가 씨발 반찬을 해줘야지 그러면 반찬놈 소리가 반찬을 해줄게 방송하는 1년 반 동안 저 남만 못 받아봤는데 우리 자꾸 동생이야 나한테 무슨 밥이야 니가 벌면 저 100분은 니 정도놈으로 사던가 다 내가 썼거든 관리비 보안주 받는 거 얼마나 주나 아 아 아 아 니얼굴 씨발 니얼굴 아 아 아 아 꽉 수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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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스 플리스 That's you 플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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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그냥 가야겠다 아 이거 싸이가오면 아파트에서 600개 더 딸 수 있네 600개 제발 아파트 아까 존나맛 내렸거든 아파트에서 일단 600개 먹자 철구야 채소 못해도 2명 있다 2명 아까 내린거 봤는데 3명 아직 배우는 방법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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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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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 3백개 4백개 4백개 4백개개 5백개 5백 개 5백개 3백개 어 복수 복수하러 엄마 일로와 줘 그래 그래 복수 어디가 어딜가 도장 쟤 폭사로 덮.. 쟤 폭사로 덮.. 쟤.. 쟤.. 끝나면 으으 으 got cool 똑같아요 ........ 게이 새끼 만져번에 든다 쏘는데 들어봐 2명있다 마 보이라! 이 간장목이 새끼오늘은 핵티나겠으네 마 가라해라 미친새끼가 뭐 핵이야 아 저기 시체 먹어야 되는데 최선 모델이 600개다 2명있다 저거 닦고가자 이쪽 한명 아까 반대쪽 집 한명이였는데 어딘지 안보여 저거 닦고가자 뭐야 어디서 쏜기야 온다 온다 사인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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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와 이 개새끼야 들어와 개꿀 개꿀 개새끼가 집알로 들어오네 정말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희망 한 명 더 있는데 크로니클러님 별풍선 300개 오오!! 쬐아 오우 좀나 아파 저게 오늘 씨밤지려고 한잔을 했네 딱 기다려 봐 마 모습 보이라 오 자신있나 좌팔에 자신있나 개새끼야 마마하라 이새끼야 후잡나 아이들 아이들 아니다 그래서 딱 이 시키 딴다 아이 형님 뭐하십니까 써야죠 형님 형님 나에다 구저베베 구저베베 알았다게 프로히틀러님 별풍선 300개 힐 와 뭐야 개굴도 있는 개굴이었다 만개간다 30킬란다 좀만 개굴이에요 이거 잠시만 지금 쏠거 들어가지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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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간다 이따 가면서 벌써 다 닦아야겠다 이거 형님 뭐 1등을 하면 뭐 플러스 뭐 청결하든지 뭐 그런건 없나요? 가자아 가자아아아아아 레츠고 레츠고 치즈 치즈 로롤롤롱 아 따르릉 아 따르릉 아 피큐가 되니어엉 아 복고 간 나갑니다 따르르르르륵 아 따르릉 아 따르릉 아 피큐가 되니어엉 아 조구 간 나갑니다 따르르르륵 아 나 개새겨 아 개새겨 다 나온다 시발운좌 다 다 나온다 나는 뭔데 아 300개 개새끼야 마 친구 구하러 와라 개새끼야 프로히틀러님 별풍선 300개 힐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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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친구 구하러 와라 개새끼야 마 마 우리 전화 우리 전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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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어딨노 나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300개 힐이 화시발 300개는 아니다 마 바로 이게 상남자 운전 상남자 운전 여러분이 곳은 웨이팅 천 백 구간입니다 진짜 우회하시xico 하시시오 치달하고 있네 야 가면 주인이세기 어디갔지 아니 다 저쪽에 있었거든 어? 도저귀 나있따 사백현동 나있따 그러니깐 호우우우우우우 뭐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싸eks 다 들어 죄송ㅂ 금Л speeding 진짜 대박이래 기반 정 Cake 준비 진짜 una 아우디 매니야 600계d 600개 이 유 dank 소울 너 나를... 너 나를 그 손이야! 정말 정말 기분이 안넘어 진가 아 엄 컴온 carries 아 분 기분이 아아아 너무나 아아아 너무너무 좋아요 랄랄랄랄랄랄라 기분이 아 너무나 좋아요 아아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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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피끼럽 나가래라 X밥채키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하지마 6시밭 또 300개 먹고 간다 이러봐 11개 어?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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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오는 새끼들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런 새끼들은 좀 쳐넣고 개꿀 보너스 보너스 타임 아우 시바 뭐야 밀맨 안쪽 라인인데 사운드 풀 높이 간다 꽃톱 포토코넨 포토코넨 아우비마니아님 별풍선 만개 히리 뭐야 아 시발러마 뒤질래 뭐 뭐 터질거같다 다른거 다 아 크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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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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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잇 업 아 기분이 너무나 아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 가야돼 빠른 판단요 들어가자 빠른 판단 오케이 빠른 판단 가자 다리가면 죽어, 병신들아 다리가면 바로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좋아요 좋아요 예전! 가자! 으아아아아아악! 1등 망개라고? 아니 진짜야? 지금 1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나 기다려봐 나 킬 안 딴다 나 이거 종부한다 종부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아니 아니 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쟤 따라서는 이 새끼 있나보다 철구야 제발 제발 자 철구야 이 새끼 오늘 입수했어 자 여러분들 저 입수 와서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바다 중간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방수패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입수하면 한 다음에 깔끔하게 입수방송 아시겠죠? 이렇게 입수방송 하겠습니다 진짜 잠수한 다음에 아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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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기쁘니 아하하 너무나 아하하 너무너무 좋아이년 음 치크 아 치크 어 자우저 자우저 나는 1등이 목표야 조구야 자가리 자가리 흔들어줄 거야 지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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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또 꾸물 받아보려고 디지코도 계속 잊지마세요 예? 저기요 지혜씨 어떻게든 또 꾸물 한 지혜씨 어떻게든 또 꾸물 한 모르잖아 어떻게든 또 꾸물 한개 받아 먹으려고 계속 쳐있는거 보소 예? 그거 다 제꺼거든 아래 닥쳐 분이 꺼지세요 아시겠어요 아 기쁘니 하하 너무나 하하하하 너물 너무도 아이요 라라라라라라라 기쁘니 하하 너무나 도 아이요 하하 금은 금은 압수하기를 어 어 저기 300개 먹고 갈까? 두 명이네 그래 300개만 먹고 가야겠다 잠시만요 3만원 벌고 갈게요 3만원 벌고 갈게요 여러분들 3만원 벌고 갈게요 여기 앞에서 어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여기 아무리 못해도 900개인데 어 300개만 먹자 3만원 욕심만 부릅니다 얘가 좀 욕심만 부릅니다 얘가 좀 기절 아 아 씨바 낼건데 개새끼야 누가 속는데 오케이 300개 욕심부리지마 가자 아 아 하하 너무나 하하하 너무너무 좋아 300개 300개 아 600개 아니다 nak 저거 600간네 아 6백개나 빼두어만큼 못한다 저 할히도 600개 저거 저거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 새끼 잡으면 이.. 드라맨 지명지!!! 저 300개 더 욕심부려? 오 개 새끼가 만 만하다 아 도망가야겠다 욕심부리지 말자 잠수 발따아아아아아아아아 yağ ü 정말.. 나는 개 꼴도 없어요 이끼져ㅔㄹ!! 죽어라 죽어라 이 개쉐끼야 고켜 죽어라 그냥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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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킬 뜬다 저기点 못 구하러 간다 어 긴장ㅠㅠ 으음 그어쎄~~ 2공에 밀대 베린이 새끼들 다리 밑을 못봐 아이 형님 베린이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엥? 제가 너무 잘하는거에요 형님 정말 저한테 왜그러십니까 저 새끼들 베린이거 아닙니다 러시앤볼 어 저거 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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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1등 해야돼 아 나 절로 가야되네 아uda 어 나 그럼 도망가야겠다 1등 해야돼 일단 저 새끼 내 친구, 동료도 다 죽였거든 개꿀이야 이거 다 사귀었으면 좀 힘들어 뻔 했는데 아 뭐야 간지록 피 빨면서 마리만 타 어 쏘지마 안죽어 마 끄지라 아 뭐야 누구야 나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382 났다 났다 오케이 아 뭐야 지야 그만해라 지야 그만해라 다리 중 신경쓰고 절구야 전면 전면 절구야 절구야 전면 있다잉 지야 차지 왔다 차지 군맹이 맨 다가자 바로아 바로 아파트 중 죽어이 개자신들아 아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600개 히리 18 600개 다 했다아 아까 저 언덕 저기 아 뭐야 쿠로히틀러님 별풍선 600개 히리 아우다아아아아아악 이방이 맞다 0점 도전 2 나내지 마자 아 내가 못죽였다 씨발 저 집에도 있는거 같은데 아 달린다 아 0.2옵니다 내가 죽었다 아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300개 힐링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씨발인 새끼 나와라 존나 편하다 뒤에 있어 프로히틀러님 별풍선 300개 힐링 제발 씨끼해 집중하자 절구야 집에있다 집에있다 오와 세면에다 죽 닦아야돼 아 저거 죽여야되네 아 저거 죽여야되네 힐링절 아 쟤 두명이다 자 라우디 매니아님 별풍선 300개 힐링 아 쟤 집 들어간거 같다 아 2대1에요 2대1 어차피 족구년 사랑꾼이라 받은거 다 왜질질 듯 이응질 하가리 하세 딱 걸쳤어 먼저 드림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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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앞에 두명이 있거든 저 앞에 도란옥만 조심하면 내 철구야 알겠지 알겠다고 그 섹시야 저 앞에만 조심하자 선빵 필승 우와 씨발 잠시만 이새끼 컴퓨터 오류나는거 며칠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안고치는거 개짜증난다 와 잠시만 나 ㅈ 됐는데 와 아 아 흐 빧 빧 빧 빧 돈나봐라 이깨 얘들아 다 아 수탈여주간 빅스루탄 빅 꼬리 büy 꼬리 오이 저 개생겨 대박 와아아아아악 나의다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자이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바 x4 선진.. 탈itud.. ígen.. 잘 그 표시isons이.. 까emia 천еры 기평양 할아버ük Chin Golden 가 proof 나와 shoots 이거 말했죠? 미션 걸리면 다르다고 ekstra 이정클리는 시발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외신이랑 죽으면 1등 못하고 그냥 혼자서 쏠거댄데 바로 1등 찍었어요 예? 어떻게 그럴수가 있죠? 호나크님 100개 안 뛰어 호나크님 100개 안 뛰어 호나크님 100개 안 뛰어 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시발 존나게 큰 서울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구 사랑해주세요 다들 안녕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지병아주 형님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